세상의 모든 즐거운 음악을 장구, 부, 꽹과리, 주걱, 숟가락, 젓가락, 탬버린, 엿가위 모든 두드림거리로 더욱더 즐겁게 만드는 시전반적 가락연구회 가락의 달인 박문수입니다. 전국의 우리 난타학원 원장님과 모든 강사님들께 주걱난타, 다양한 특양과 함께 또 권위있는 자격증을 함께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몇 시간의 견학으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확실한 책임교육으로 이렇게 권위있는 자격증, 실력 함께 여러분께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걱난타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박문수 주걱난타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작품들과 또 시연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방문과 상담전화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시연곡입니다. 우리 김용민의 노래 아주 구성진곡 사랑님이라는 곡을 한번 연주하면서 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같이 좀 불러가주십시오. 여러분 노래 같이 좀 불러가주십시오. 음, 나 был 아빠리 저 S默의 이 곡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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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